사신미 병어입니다. 한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사신미 병어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핵감용 병어고 지금은 제 가장 많이 나가는 사신미 병어라 할 수 있습니다. 핵감으로 사심이나 조림, 구이 다 가능하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삼신미 병어입니다. 한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삼신미 병어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삼신미 병어. 제수용 병어로 가장 많이 나가는 사이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도톰한 병어를 원하신 분들은 삼신미 병어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바라족입니다. 목포참족이고요. 가장 선도가 좋고 엄청 싱싱하고 좋습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목포참족이는 가장 싱싱합니다. 이 싱싱한 맛 때문에 목포참족이를 드시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은 목포참족입니다. 손도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풀치입니다. 풀치는 가장 작은 갈치를 말하는데요. 풀치로 젓갈 담거나 아주 작은 걸로 조림해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풀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풀치가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걸 알 수가 있고요. 풀치는 가장 작은 갈치를 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자동차 생명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자동차 생명입니다.